좋은 아침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을의 일입니다. 돼지는 돼지인데 푸른 돼지가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번호 3차 8차 쓰세요. 저 동쪽으로 가시고 푸른 옷을 입고 가세요. 을일은 경인을 좋아하죠. 을경학금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제를 좋아하고 오늘 태어나셨는데 아주 어질고 이상적인 사람이고 창작력이 뛰어나겠죠. 예지력 또한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돼지띠는 양띠 만나면 좋고 범띠 만나도 좋고 토끼띠도 좋죠. 그나 용띠를 싫어하고 뱀띠도 싫어하고 같은 돼지띠도 싫어하겠죠. 자 오늘은 뭡니까. 을일은 신의를 싫어합니다. 을신충이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육, 신인은 신축일을 싫어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직업이 교사, 교수, 연구원,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이 남을 돌보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 좋겠죠. 자 오늘 되는 사람은 갑산성 질병, 머리병, 중풍이라든가 뇌졸중, 뇌경색, 이명, 비염, 안질환이 많습니다. 위장병, 신경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또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자 대망의 9월 19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짓띠부터 볼까요. 짓띠. 아이고 오늘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겠죠. 사업, 금전 좋습니다. 건강도 따라 좋겠죠. 소띠 볼까요.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네요.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요. 연애가 좀 꼬인답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시고 볼 것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만사 좀 조심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자 범띠 볼까요. 범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죠. 이내 한몫이죠. 육합이 들어와서 만사가 행통이랍니다. 토끼띠 볼까요. 해맘이 삼합이죠. 역시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네요. 약간의 구설수와 연애가 좀 꼬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너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세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가 지인의 원진살이 들어와서 역시 입을 했고 낙상이 있습니다. 그죠. 사고수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오늘 입을 조심하시고 좀 이렇게 오르르 많은 사람 만남을 좀 피하세요. 자 범띠 볼까요. 사회충이죠. 그죠. 역마가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남자들에게 복부인이 들어오네요. 그죠. 돈 많은 누나가 들어오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연애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연애원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건강 다 좋습니다. 학업은 좋고 우정 좋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연애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원, 학업 다 좋습니다. 수술도 좋겠죠. 자 원숭이 띠 볼까요. 하하 금전원은 가득하고 사업은 금전원, 매매원, 이사원 다 좋은데요. 너무나 외로운 하루가 되겠답니다. 연애와 결혼은 없네요. 자 닭 띠 볼까요. 닭띠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애원이 좋습니다.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죠. 그래서 우정도 상당히 좋고요. 수술 여행 다 하셔도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날이네요. 조용히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짜라서 만산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가 돼지날을 돼지를 만났네요. 그렇죠. 여기도 올 때 외롭네요. 그렇죠. 자연인 들어와서 연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괴로운 일어서 조금 마음은 외롭지만 소득은 가득하고요. 사업은 또 좋습니다.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지만 마음이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